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차경진 법무사입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보존처문 실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처음에 공부하는 것은 보존처문이 무엇인지 개념을 살펴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보존처문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을 할 것인지 그 방향성, 그 다음에 기재할 내용들은 무엇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이 되면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제출하는 절차, 법원에서 진행하는 절차 및 우리가 어떻게 제출을 해야 되는지 그런 절차들을 살펴볼 예정이고요 이 절차와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들이 바로 담보, 보존처문 관할 과연 우리가 어느 법원에 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다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할을 자세히 살펴보고 또 법원에서는 보존처문 결정을 해주기 전에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보 제공이 무엇인지, 어떻게 내려지는지 그리고 담보의 이행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보존처문은 처분금지효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데 그 처분금지효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발현되기 위해서는 집행이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그러면 여기까지 집행이 되면 여기까지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총론적 의미입니다 총론적 의미고요 모든 절차들이 다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구강서부터는 개별적인 가압류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공부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부동산 가압류가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제출하고 관할 법원은 어디고, 담보의 운영은 어떻게 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서는 전자소송도 어떻게 제출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유채동산 가압류,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자동차 가압류도 마찬가지고 예금 채권 가압류도 공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채동산 가압류, 임대 보증금 가압류, 자동차 또는 예금 채권 가압류 이런 가압류에 대해서도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해당 절차, 관할, 담보 제공명령, 보증처분의 집행방법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금 계좌 가압류에 대해서는 실무상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압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자소송을 어떻게 제출할 것인지 한번 같이 공부할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개별적인 가압류라고 보실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가처분, 가처분을 또 한 3강에 걸쳐서 가처분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무상 많이 발생하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및 부동산 처분에 대해서 역시 신청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주의사항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관할 법원은 어디가 있는지 어느 법원은 관할이 없고 어느 법원은 관할이 있고 그 다음에 담보 제공명령과 함께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부동산 처분, 가처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때 어떻게 제출하는 것인지 살펴볼 예정에 있습니다 보전처분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공부할 목차는 보전처분의 의의가 무엇이냐 왜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이거는 본안 소송과 관련된 문제인데 의의를 먼저 살펴보고요 소송과 관련해서 우리 보전처분의 특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보전처분의 종류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처분의 개념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민사분쟁이라는 겁니다 민사분쟁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권리명을 잘 얘기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재산권이라든가 재산권이라든가 기타 권리관계, 권리관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권리가 침해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한테 돈 1억 원을 빌려줬는데 B가 그 돈을 변제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A가 B한테 갚아라 빨리 변제해라 라고 요청을 하는데 B가 그래도 갚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이제 민사분쟁인 거죠 누군가 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기타 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이런 민사분쟁이 발생하고 이런 경우에는요 그러면 B가 해결을 해주지 않으니까 합의가 되면 민사분쟁이 아닙니다 그런데 B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합의도 하지 않는다 그럼 분쟁이 생긴 거죠 분쟁이 생기면 반드시 A는 어떻게 이 분쟁을 해결해야 되냐 어떻게 권리의 만족을 얻어야 되느냐 B를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판결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분쟁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 쟁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이게 좀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부수성 원칙이에요 부수성 원칙 그래서 이와 같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 소송이라는 게 소송이라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판결을 받아서 강제 집행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사이에 B가 자기가 가진 이런 재산이나 기타 권리들을 예를 들어서 이전시키거나 또는 은닉하거나 또는 보전처분의 필요성 설명을 좀 드린 부분이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자 민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민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소송을 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고 그래서 판결을 받아서 판결을 받았어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강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민사 분쟁의 가장 원칙적인 해결 방법인데 이 소송 절차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통상적으로 1년도 걸리고요 어려운 소송일 때는 2년도 걸릴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1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채무자 입장에서 본다면 재산을 채무자가 재산을 재산을 은닉하거나 은닉하거나 소비하거나 처분하거나 또는 권리관계를 변형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죠 여러분 시간이 1년이라는 시간이 이런 걸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따라서 채권자인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후에 강제 집행을 절차를 진행하기 전까지 1년이라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판결을 받으면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때 채무자가 어떤 채무자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악의적으로 이미 작정하고 이미 작정하고 채무를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이행하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 이해 되셨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돈이 있는데 악의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이미 작정한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어떤 행위로 하겠습니까? 필경 재산을 매각하는 등 매각하는 등 또는 처분하는 등 이렇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위를 하게 되면 결국 채무자는 채권자는 어떻게 되느냐 채권자는 어떻게 되냐면 소를 제기했어도 또 승소했어도 승소했어도 그래서 보면 이제 민사보전 처분에 대한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 그게 가압류와 그 다음에 가처분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가압류와 가처분을 나누는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기준은요 바로 피보전 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보전 권리 피보전 권리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권리예요 채권자가 주장하는 권리 그래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권리가 권리를 기준으로 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채권자가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그게 하나가 뭐냐면 금전채권이라는 거고 하나는 이행청구권 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행청구권 금전채권은 돈을 달라는 거죠 한마디만 하면 돈 이행청구권은 어떤 행위를 해달라고 하거나 또는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하는 이런 관계 이것을 우리는 이행청구권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가압류는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 뭐라고 했죠 여러분 피보전 권리입니다 피보전 권리가 금전채권일 때 하는 겁니다 금전채권일 때 따라서 채권자가 돈을 대여금을 못 받고 있다 가압류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다 가압류 신청을 해야 되고요 채권자가 임금을 못 받고 있다 똑같이 가압류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자가 가진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어떤 물건 물건이라는 건 크게 보면 세 가지죠 물건은 부동산에 대한 또는 채권에 대한 또는 유채동산에 대한 여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특정의 권리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유권의 귀속을 다툰다라는 거예요 소유권의 이게 네 거냐 내 거냐 다투는 겁니다 채권자가 이건 내 건데 왜 네가 소유권 행사해 내놔 이런 식으로 귀속을 다투는 문제 가장 대표적인 거죠 이럴 때 뭐냐면 채권자는 가처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처분의 가장 대표적인 거 부동산을 예로 든다면 부동산 소유권 귀속이 귀속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다 또는 부동산 내가 임대를 줬는데 임대인이 건물 인도를 하지 않는다 이건 귀속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이지만 점유권에 대한 분쟁이 생겼다 그러면 그때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이런 거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개쟁물에 대한 가처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가장 개쟁물에 대한 가처분을 따로 설명하는 가장 이유는 서면 이건 서면 심리가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서면 심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임시지휘를 정하는 가처분은요 이거는 반드시 변론을 법정에서 변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쟁물에 대한 가처분과 임시지휘에 대한 가처분은 사실은 같은 가처분인데 이걸 굳이 나눠서 설명드린 이유는 개쟁물에 대한 가처분은 변론 없이 서면 심리로 진행하는 가처분이고 임시지휘를 정하는 가처분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기현님 범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배웠던 예금계좌 가압류 신청과 관련해서 전자소송 제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검색하셔서 연결하시고요 그러면 전자소송 화면이 뜰 것이고 가입하시면 꼭 로그인 가입하신 후 로그인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저는 법무사 회원으로서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 회원이 아니고요 법무사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서 이미 이 전자소송이 제가 법무사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걸 전제로 해서 다시 한번 예금계좌 가압류 전자소송 제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자소송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빠른 제출을 위해서 미리 제출할 준비들이 사전에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금계좌 가압류 신청서 전체적으로 완성된 파일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신청이유 신청이유를 따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예금계좌 가압류 파일을 열어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제목 명칭 들어있고요 청구책권의 표시 신청 취지와 신청이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신청이유를 입력 방식으로 기재할 경우에는 4,000바이트 이상 입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 3, 4페이지 정도 되면 이제 한 4,000바이트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지 수가 꽤 많아서 저는 이제 파일 첨부 방식으로 기재를 하기 위해서 미리 신청이유 파일 첨부 방식일 때는 신청이유 부터 여기서부터 파일을 첨부해 놔야 돼요 그래야 그 신청이유 라는 글이 뷰어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신청이유 부터 해서 소명법화 전까지 전까지 미리 이제 파일을 첨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갑제 1, 2, 3, 4에서 증거 서류들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가 예금계좌가 없으니까 제3채무자가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법인, 능기부 다 미리 준비해 놨고 그 다음에 법무사로서 제출하기 위해서는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와 제출 이민 확인서 내용 한번 보시고 싶으면 한번 보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건 번호 기재하고 당사자로부터 이렇게 사인을 받아라 여기에는 반드시 날인이 돼야 됩니다 이거를 전자소명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날인이 돼야 되는 문서입니다 날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출 이민 확인서 한번 보면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기재하기 위해 여기서 이렇게 써라 그 다음에 도장 찍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차경진 법무사 이름 쓰고요 또 한번 제출하는 행위 이런 거를 위임했다 위임장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도장을 찍어서 제출해야 됩니다 도장 안 찍으면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날인할 서류는 여기서 1-5번 이 두 파일은 반드시 날인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준비한 파일은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지면 공탁하고 그러면 법원의 채권 감정 결정까지 나는 이제 결정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파일이 생성되고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 파일이 좀 어떤 건 보이고 어떤 건 안 보이고 아 인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원 서울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 사건 번호 기재하고요 채권자 이름 쭉 써주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채무자 이름 주소 제3채무자 그 다음에 주문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 기재 직권을 감유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제3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안이 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안이 된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고요 별지 한번 볼까요 네 별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입력한 대로 이제 이렇게 이제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화면 닫고요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제출하는 제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류 제출을 찾으셔서 서류 검색 쭉 나오면 이 중에 민사서류를 클릭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민사 민사신청 지급명령신청 전체 서류 중에 민사신청으로 들어가시고 민사가압여신청서를 클릭하시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입력창이 뜨게 되죠 자 본안사건이 있으면 이걸 해제하고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당사자 이름이 바로 떠요 제출할 당사자 이름이 바로 팝업창으로 뜹니다 그런데 저희는 없으니까 없음 해가지고 확인 누르면 이제 이 화면이 뜬다라는 거죠 아까같이 있어도 그 당사를 클릭하면 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클릭하시고 당사자 대리인이 법무사니까 저는 당사자 작성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네 자 그럼 사건명을 기재하게 되어있죠 사건명 보시면 여러가지 이제 채권의 종류들이 기재가 되어있는데 그 중에 저희는 채권 채권가압류입니다 은행계좌가압류는 단순한 채권가압류와 이름을 쓰게 되십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파일을 열어서 제가 하는 방식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 차기현진 법무사는 이렇게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구나 그 정도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금액을 저는 여기서 이제 컨트롤 C 복사하기 누르고요 찾아서 컨트롤 V 이렇게 눌러줍니다 물론 기재할 수 있어요 키보드로 피보정 권리도 피보정 권리도 몇 년 말부터 며칠까지 납품한 물품 대금 라고 하면 다시 이제 그 파일에서 컨트롤 C 복사하기 눌러서 해당 이제 전자소송 해당 창 화면에 나와서 오셔서요 컨트롤 V 그러면 이제 입력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가압류 관할 법원은 관할 법원 어디로 기재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 서울 서부지방 법원이었네요 그러면 이제 서울 서부지방 법원 찾으셔서 이렇게 해주고요 채권자 유용은 국민 국민 건강 국민기관도 아니고 저희는 근로복지공단도 아니에요 넘어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가압류하려는 건 피부정 권리가 물품 대금이죠 물품 대금 물품 대금인데 우리는 수표금도 아니고 대여금 구상금 아니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도 아니고 해당 사건 해당 사항 없음 꼭 클릭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부장 표시가 된 건 입력 안 해주면 절대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압류할 물건들은 물건들은 한 건이죠 은행 계좌 가압류니까 음 여기서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말씀드려야 될 게 자 채무자가 지금 두 명이고 계좌를 가압류하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제3채무자가 지금 두 명이죠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그리고 계좌 지금 계좌를 가압류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압류하려는 건 계좌로 동일하기 때문에 한 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두 명이니까 두 건이 아니라 한 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압류하고 예금 계좌 가압류한다 이러면 두 건이 될 수 있고요 또는 예금 계좌 가압류하고 보증은 가압류한다 그러면 완전히 가압류할 재산이 다른 거죠 그럴 땐 두 건이라고 기여하지 않지만 은행 은행 계좌를 가압류하는데 은행이 다섯 군데다 해서 다섯 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건으로 기여합니다 계좌니까 그 다음에 등록 면허세 등기 선수들은 채권 가압류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집행방법이 송달이라서 패스 선단부도 패스 당사자 입력 누르면 채권자가 1인일 때는 이 부분 채권자가 여러 명이면 여기 다수 채무자면 여기 다수 다수 채권자 채무자다 그러면 혼합으로 근데 우리는 한 명씩이니까 여기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연인 자연인이었나요 한번 보십시오 채권자가 법인이네요 다 법인이에요 채권자 채무자 다 법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법인 누르고 이렇게 누르고 등록번호를 쓰면 등록번호를 쓰면 회원정보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는 비회원이라고 클릭을 해야 되고요 비회원이면 번호가 안 나오고요 그래서 비회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법인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선정당사자 부분은 해당 없음으로 클릭하시면 돼요 선정당사자는 채권자가 2명 이상 있을 때 그 중에 한 명을 이 소송의 당사자로 하겠다라고 하는 선정자 목록 선정당사자 지정서를 제출할 때 하는 상황인데 한 명일 때는 아무런 사항이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한 명일 때는 채권자가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한번 보시죠 자연인일 때는 주민번호를 반드시 입력하게 돼 있는데 채권자가 법인일 때는요 사업자 등록번호까지도 반드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사업자 등록번호까지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일 때는 채권자의 사업자 등록증을 반드시 받아오셔야 돼요 국민은행 사업자 등록 법인 등록번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제출된 후에는 이제 여기 제출 내역을 확인하시면 내가 제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언제쯤 담보면요이 나오고 법원에 어떤 보정면이 나오고 하는 사항들을 여기 이 제출 내역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상으로 해서 예금계좌 가압료 신청서 전자소송 제출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